오늘 충북 지역 곳곳에서 출근 시간대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는 음성군 생극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8시 30분쯤에는 괴산군 칠성면에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미끄러져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등 오늘 충북 경찰청에 9건의 빙판길 사고가 접수됐습니다. 경찰은 최근 블랙아이스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